아 매일 샤워 피부엔 독이다. 맞아요. 사람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또 뭐 안 좋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일단 샤워 매일 하는 거 피부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부지런해서 건조성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운동을 해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해야 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누질을 하지 말라 그래요. 비누질? 네. 물로만 샤워를 해라.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뭐 이런 데 겨드랑이 같은데 이렇게 땀을 차는 데만 비누질을 하고 이런 데는 절대로 비누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정제를 쓸 때도요. 자극이 좀 없는 거. 알칼리성이 아니고 pH가 중성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성이요? 네. 이런 거를 쓰다 보면 피부에 자극 없이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씻고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분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스프레이 뿌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데는 비누질을 하지 말라. 비누가 조금 건조하게 만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세수도 같은 원리인가요? 세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건조한 사람들은 왜 유명 연예인이 아침에는 맹물로만 세수해요? 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는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피부가 진짜 건조한 사람들은 아침에는 세안제를 쓰지 말고 그다음에 하지만 정말 여드름이 나고 기름기가 흐르는 사람은 아침에도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안 비누도 pH가 중성인 게 좋아요? 알러지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중성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극이 없거든요. 원장님 혹시 그건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안 좋다. 차가운 물로 씻으라는 말도 있던데 맞아요. 세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뜨거운 물에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하는 거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고 찬물은 또 뭐가 안 좋냐면 세정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없으면서 세정력도 좋은 거는 미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온수라면 어느 정도 온도? 체온 정도? 그렇죠. 약간 따뜻한 정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정도가 가장 피부에는 좋은 온도. 저는 뜨거운 물을 선호합니다. 뜨거운 물을 해줘야 한 것 같은데 오늘 자제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때밀인 수건으로 피부. 사실 겨울이 되면 건조하긴 한데 각질이 일어나니까 저는 처음에 때수건으로 그걸 밀었어요. 그런데 더 간지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때수건으로 각질을 정리를 하게 되면 더 심해지는 거는 피부에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수건 절대 쓰지 말라는 거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샤워, 타월도 너무 거친 거를 쓰지는 않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걸로 하고 때는 안 밀어도 내 각질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각질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각질이 일어난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요거트나 우유 같은 데는 아하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각질을 정리하면서 보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